현재 경찰관이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.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A 경사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0분쯤 만취상태로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. 얼굴 등을 다친 A 경사는 CT 촬영 과정에서 다른 신체 부위 촬영도 요청하는 의료진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습니다. A 경사는 사건 이후 여러 차례 병원을 찾아 사과했으나 의료진은 용서나 합의할 예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강원 강릉경찰서는 A 경사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에 수사하고 있습니다.